농민에게 최소한의 농민 생존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정부는 이것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빈민에게 시뻘게 살아있습니다. 바르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투쟁합시다. 역사는 투쟁하는 민중의 힘으로 전진합니다. 김용환 위원장님, 쌀값으로 모든 농민의 요구를 담아냈습니다. 그만큼 쌀은 농민의 상징이고 피이고 눈물입니다. 전국농민의 총연맹 박탱다우 위장님, 빈민의... 함께하신 대한민국을 먹여살리고, 대한민국을 성장시키고, 대한민국을 살아있게 만든 이 땅의 민족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예전 국회 안에 있는 적폐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작가질 수 있을 정도의 큰 함성 지르고 행진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성 시작! 예전 국회에 앞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